Baby Baby, 초콜라보다 더 달콤달콤해 나의 맘의 키 열어봐, 열어 열어 오직 너만이, 널 없어 Me, that's my name Let me hear you say, hear you 홍, what's up? 아, 고등영어 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야, 초등영어 네? You're so good, boy, always I'm so thanks to you, bye 야, 이거 누구야, 형? 내야, 김민규야 김민규가 우리 중인데 인사해 안녕하세요 빈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빈이 너무 잘하고 너무 잘생기고, 우리 연기도 잘하고, 다 잘하는 친구니까 미안하다 저는 고겸이 형을 사랑합니다 야 고겸이 형님 목소리 너무 좋아 야, 내 목소리가 좋아 야, 형은 정환이 형이, 정환이 형 너무 잘생겼어 나는 좋아, 좋아 너넨 나의 친구다 야, 최고로 좋은 말 아니야? 너는 나의 친구다 너, 뭐, 너 취향은 도겸이 형의 나야 아니, 취향은 도겸이 형이지 아이, 빈아 나도 은우 형이 좋아 나도 은우 형이 좋아 도겸이 형! 안녕! 사장님, 쓰레기 가입자 Willie 진짜 이재네. 어디있어 오빠님을? H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et me introduce yourself. Can you introduce yourself? All over the world, carrots. Carrots all over the world. Let me introduce myself. I'm sorry. I'm sorry. I'm sorry. G, SVT. E, Charlie. Triathlon. 괜찮아. Are you ready for our stage? Right? For our stage. Are you ready for our stage? Read a sentence and Augusta. It's a long period. I'm not tired. I won't let you go. It's a long period of time. All over the world. There is a metaphor for your world. All over the world. Write a sentence and my dad wrote. I'm not tired. The first concept of the player is a wolf. Question. One Ti-g syndrome. F-fi-fi. It's a tough math. 아뇨 아뇨 저만 호랑이가 되면 지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까지 다 같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호랑이가 되라고요? 그렇죠 이 주제를 좀 영어로 정해봤어요 타이거 놈 진짜 죽는 거야 아뇨 아뇨 콤프로스트입니다 이 콤프로스트 승관 씨 의상 이런 의상 무대에서 섹시합니다 도겸 씨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섹시한 모습 이런 의상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상 저거 마음에 드네요 도겸이 앞쪽이 좀 많이 호랑이 타이지도 사실 제 스타일이고 뒤가 좀 섹시하더라고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내 첫사랑은 말이다 없죠? 누가 준 걸까 찾아 나? 그렇지 넌 내 거야 아니 넌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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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네버 바오 디노 네버 바오 디노 네버 바오 디노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3 세븐틴劇場 요이 액션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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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왔다 야 이거 마지막 사이 진짜 좋다 아 아 요이 아 요이 뭐 어떻게 생겼길래 하하하 하하 아 하하하 하하 제가 원래 평소에 잘 안 들고 다녔는데 오늘 특별히 비둘기를 준비했습니다 수영, 선택 안 해줬다고 삐질 것 같아서 지금 전생연분 2가 안 나오고 있어 할 수 있으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전생연분 한번 하자고 그게 조상에 뛰죠 오우 네, 재밌게 찍자 근데 뭐 가끔씩 삐져도 귀여우니까 팬들도 좋아할 거니까 적당히 삐져도 돼요 네 수영, 하나, 둘, 셋 파트! 추워 민준아 룰 지금부터 눈을 뜨면 안 돼 그게 여기의 룰이야 응 눈을 뜨면 뺨을 맞을 거야 그러니까 눈 잘 뜨지 말고 응 부시권 야, 이거 진짜일까? 진짜 잘 됐다 좋아 야, 이거 진짜일까? 첼칫이 아유 첼칫이 아유 첼칫이 다 너무 일 첼칫이 첼칫이